그 이유가 기가 막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계룡산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데.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인데요. 어? 저분이신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순간보청에서 나왔는데 혹시 사신소 등장인 분 맞으세요? 네, 저예요, 저예요. 이분이 바로 1,000번이나 산을 올랐다는 류제호 씨. 이거 왜 이렇게 산을 올라가세요? 그것은 정상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1,000번이나 산을 타야 했던 건지. 일단 정상까지 동행해 보는데. 선생님, 같이 가요. 선생님, 같이 가요. 빨리 와요, 너희에게 못 따라와. 저런 비디 양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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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연세가 70이라고요? 저 70입니다. 어디 가면 10년 까고 얘기해요, 저? 70이라고는 정말 상관없네요. 70이라고는 정말 상관없네요. 역시 산을 1,000번이나 올랐다는 분답다. 그렇게 산을 오르다 보니 드디어 계룡산 정상 관음봉 도착.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가을 풍광에 푹 빠진 모양인데. 희정아, 풍경 좋지? 누군가와 대화라도 하듯. 이름 한 번 부르고는 한참을 풍경만 바라보는데. 딸하고 약속을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천산을 올랐어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을 올랐다는 주인공. 그리고 그가 가슴 속에서 꺼낸 건 바로 딸의 사진. 대체 이들 부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아기인데요. 잊어먹지도 않죠. 96년 8월 20날 그날도 계룡산을 혼자 왔다가요. 집을 다 가는데 아내가 전화가 목소리가 성급하게 전화 와서 딸이 많이 다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6년 전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딸. 중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병문안을 하고 바로 천안 병원 앞에가 버스 정류소예요. 친구 병문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 과속 트럭이 버스 정류장에 있던 딸을 덮친 사고였다. 내가 응급실에 가봤을 때 의사님이 여기 안 되니까 대학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손 쓸 수 없을 만큼 생명이 위급했던 딸.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고급차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 순간,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저도 거기서 기절을 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아, 어떡해. 굴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애지중지 키워온 막내딸을 허망하게 보내고. 아,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